서해의 황금바다를 너른들삼아 사계절이 풍성했던 섬 누구든 일한 만큼 거둘 수 있어 욕심을 모르는 소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선선한 가을바람을 타고 찾아든 멸치대 덕분에 1년 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식도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변산반도의 서쪽 끝 격포항에서 백길로 1시간여 떨어진 곳에 식도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섬이라 불리는 위도와 마주한 섬인데요 고슴도치 입 앞에 자리한 모양이 먹이처럼 보인다 해서 밥섬이라 불리게 됐답니다 이름 덕택인지 70여 가구 200여 명의 주민들은 모두 밥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요 구경할 만한 관광지도 없고 이름난 특산품도 없는 탓에 섬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계절 여유로운 바다 사정만큼은 이름난 곳이지요 보면 꽃게, 광어, 아구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지금은 철이 지금 멸치 철이라 멸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떤 데입니까? 식도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옛날에 여기가 이제 새해로 사고 난 뒤로 이제 좀 알려졌고 식도 하면 몰라서 아이, 위도우에 식도라고 이렇게 하면 농담식으로 이제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휘장님 농담도 잘하시네 그러거든요 식도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1993년의 가을 292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침몰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배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의 대부분은 위도와 식도 주민들 조기파시의 전설로 빛나던 바다는 순식간에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식도하면 옛날에는 여기가 조기파시가 아주 유명했어요 유명했고 이 산넘에서 이 부서가 오면 여기까지 막 부서 오는 소리가 들리고 옛날에, 옛날에 사람들이 말 들어보면 돈을 아주 마당에다 넣어놓고 갈수록 불가능도 말렸다고 해요 옛날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파시의 영광은 점차 희미해져 가는데 어째서 아픈 기억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걸까요? 울며 가슴을 치는 동안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바다뿐 섬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다시 바다에 의지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렵게 내민 손을 기꺼이 잡아준 바다는 조기 대신 멸치를 내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요 위도 주위에 가는 1마일 한 3마일 거리에서 3마일 안쪽에서 많이 잤거든요 그런데 작년같이 멸치 안 나가지고 어리지 멸치 좀 많이 나네요 지금 가격도 좋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멸치는 어떤 멸치입니까? 멸치 종류 여러 종류의 블루 지방마다 다 틀려요 여기에 블루 멸치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리멜이라고 멸치 좋은 가격이 잘 나와요 남자들은 수시로 바다로 향하고 안악들은 멸치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식도의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양이 엄청 많은 것 같네요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니에요 지금 많이 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조금 멸치가 종류가 필요거든요 다른 때는 이런 게 아니고 주우바 그런 게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실치라고 여기서 가장 작은 멸치예요? 네 실치 가이로 같은 거 지리멜 같은 거 그런 거 놔야 되는데 지금 이건 제일 나아요 가격이 이건 그냥 도시락 반찬 좀 비싸요 그러니까 박스 한 박스에 평균 2만 원 2만 원 이맘때 잡히는 멸치는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멸과 자멸이라 불리는 녀석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길이 1.5cm 이하의 세멸이 반찬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비싼 값을 받는 건데요 크기는 작지만 없어서는 안 될 식도의 귀한 보물이지요 덩어리에 체집만 하고 잘 안 빠져 손으로 이렇게 비벼야지 덩어리가 깨지면서 빠지죠 건조기에서 막 나온 멸치를 일일이 손으로 풀어내는 안학들 덩어리 짓는 놈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비비면서 풀어져요 풀어져서 이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하려고 기계보다 빠른 손놀림은 재주가 아닌 삶의 수단이었겠지요 이것은 실칠하고 자반멸치로 끝내주는 것이에요 그 옆에 거는요? 이것은 가이루 이것도 가이루인데 볶아먹은 멸치는 아주 좋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건 꼴뚜기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그런데 꼴뚜기 이것이 영양가가 엄청 좋아요 애들이 꼴뚜기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여객선은 사람뿐만 아니라 육지의 소식도 실어다 줍니다 올해로 꼭 22년째 식도의 우편부를 맡고 있는 신기우씨 생각보다 우편물이 많지 않네요 네 오늘은 오늘은 지금 양이 별로 많지가 않네요 그럼 어떤 우편물들입니까? 뭐 지금 이제 세금 고지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달라놔고 편지 같은 것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또 이제 공과관 같은 것이 이제 항상 이제 주 우편물이 되죠 젊은 시절 스쳐 지나간 병으로 인해 오른팔과 다리가 불편한 기우씨는 오토바이 대신 자가용을 이용해 우편물을 전하는데요 식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답게 단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우편물의 주인을 찾습니다 신나는 노래로 적적함을 달래며 섬에 이곳저것을 누비는 기우씨 그는 우편이며 택배일은 물론 무트로 나가려는 주민들의 배편까지 챙긴다는데요 젊었을 적 이장까지 맡았을 정도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답니다 섬에서는 아무래도 낙도니까 저런 분이 계셔야지 10%도 시켜도 안전하고 일단은 뭐 이렇게 중요한 문서 같은 거를 보내도 그냥 편리하게 믿고 그러니까 하죠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기우씨 어머니 나 어디다니 잘 갔다 왔냐 네 끝났어요 아이고 앉아있고 멜친 일을 멜친 일하고 싶어서 당근 들어왔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아내를 무트로 보낸 기우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배도 금을 사고 나와서 저 빤지 돼서 있는 것 같은데 금을 사고? 네 내가 저기서 나를 경상도에서 살다가 여기로 왔어요 알아서 여기서 뭐 한 50년도 더 살았지 어떻게 할아버지를 만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경상도에서 이런데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알아서 곤란하게 살다 본 게 여기까지 와서 배 타고 그 당시에는 참 힘들으셨죠? 여기 섬 생활이 아이고 굶고 말도 마시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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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야들아져 그래갖고 이날이 먹더라고 여기서 고생하고 살았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고단했던 섬 생활 그 중에는 되죽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사고 당시에 애기 엄마가 그 당시는 아직 애들도 없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아침에 밥을 좀 늦게 해주는 바람에 애기 엄마가 밥을 좀 빨리 했으면 그는 먹고 나도 그 여객선을 저기 탈 뻔했는데 운 좋게도 그 식사가 조금 늦는 바람에 여객선을 그냥 못 타가지고 저는 그냥 간신히 그래도 그 화를 좀 면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마을 이장이었다는데요 그 당시에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그 당에는 그 당에는 제가 이제 3년째 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아침에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지금처럼 이렇게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뭐 큰 전화기 하나 멸사무소에서 제공된 그룹 하나 들고 갑자기 그냥 좀 소라스럽게 소리가 나길래 저도 이제 그 방팡이 쪽을 같이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만 그냥 멀리서 보니까 구명동에만 그 보이는 거예요 구명동에만 보이고 참 그 당시는 저 역시도 너무나도 참 참담했고 어떻게 뭐 처음에 와서 그 설명을 드리기도 참 저 자신이 꼭 잘못 온 것처럼 생각도 들고 잊혀지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그날의 아픔 같은 아픔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식도 사람들을 위해 바다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 속에 풍요로움을 실어 보냅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찾아오는 멸치대처럼 식도 주민들의 마음에도 행복이 찾아들고 있습니다